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구매하실 때 호구되지 않는 법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덕입니다 저는 평소에 TV를 잘 보지 않는데요 홈쇼핑 채널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냥 틀어놓는 편이에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방송은요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저도 와 방송 진짜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하는 저도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홈쇼핑 화면에 전문적인 그래픽들과 쇼호스들의 현란한 입담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때 호구되지 않는 법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는 끄고 화면만 보자입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막 사고 싶다 하시면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꺼보세요 줄이는 게 아니고 아예 끄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머 같은 쇼호스들의 오버스러운 목소리와 지금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다 안 들리게 됩니다 이게요 쇼호스들의 하이톤 목소리가 사라지잖아요 방송 보고 혹하는 정도가 확 줄어들고요 화면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글씨들이 막 보이거든요 결국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보시면 저 제품이 나한테 필요한 제품인지 저 제품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등등 제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쇼호스들이 떠드는 소리 안 듣고 어떻게 어떤 제품인지 아냐고요? 글씨만 봐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볼륨을 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를 보자입니다 홈쇼핑 화면 보시면 나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선 가운데 부분에는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이미지나 그래픽도 자극적이죠 그런데 화면 좌우측이나 밑부분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넣어야 해서 작은 글씨들로 채워집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쇼호스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운데 부분만 쳐다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쇼호스트들의 목소리를 꺼버리고 화면 가운데가 아닌 화면 좌우측 혹은 밑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볼륨 끄지 않고 작은 글씨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목소리보다는 작은 글씨에 더 집중하셔야 하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게 건강기능식품들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숨기고 싶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모두 작은 글씨로 홈쇼핑 좌우측 그리고 하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글씨들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요 쇼호스트들은 100%를 강조하는데 막상 밑에 보면 100%가 아닌 그런 일도 자주 있거든요 작은 글씨를 확인하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홈쇼핑 방송 전으로 방송되는 건강 프로는 무시하자 입니다 언제부턴가 종편 채널들의 건강 예능 왜 그거 있잖아요 의사들이랑 연예인들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홈쇼핑들의 짝짝꿍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홈쇼핑에서 건강 예능 판매하려면 방송에서 사용할 자료와 쇼호스트들의 대략적인 스크립트를 사전에 심의 받거든요 당연히 이런 사전 광고 심의에서는 과도한 광고 문구나 사용 후기 등은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측과 판매 업체 측은 어떻게든 좀 더 자극적인 문구나 사용 후기들을 내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은 종편의 건강 채널들과 손을 잡는 것인데요 어떻게? 홈쇼핑 시작하기 전에 종편 채널들의 건강 예능 프로그램에 의사분들이 나와서 특정 성분을 설명하고 그 방송이 끝나고 채널 하나 돌리면 홈쇼핑 채널에서 그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당연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겠죠?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건강 예능 프로에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의사로서의 의견이 아닌 방송 작가들이 써준 홍보성 대본을 그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귀담아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소비자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다? 그런 건강 프로를 보지 말든지 아니면 그런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무시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매진 임박에 속지 말고 정 구매하고 싶으면 조금만 구매하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매진 임박 이런 충동 구매를 자극하는 멘트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되긴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함부로 매진 임박이라는 멘트를 날릴 수 없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매진 임박이라는 멘트에 너무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그런 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어떻게든 그런 멘트를 쓰려고 물량을 조절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사지 않기 정 구매하고 싶으면 조금만 구매하기인데요 보통 1개월분 가격은 이런데 6개월분 혹은 12개월 구성이면 이만큼 할인이 돼서 한 개당 얼마에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1개월분보다는 6개월분을 추천드린다 지금 12개월분 주문이 몰리고 있다 이러잖아요 이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6개월분 12개월분 구매하고 그거 다 드시는 분 못 봤어요 집안 어딘가에 쌓아두셨죠? 대량 구매가 저렴하다고 절대 선택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건강기능식품은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그리고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구매하셔서 먼저 드셔보시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많이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편법인데 먼저 한 개만 구매하시고 일주일간 드셔보세요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드시던 거 환불하고 다음 방송에서 왕창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종편 채널들과 짜고 치는 것 나쁘게 보시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마케팅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결국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지셔야겠죠? 제가 이번 시간 알려드린 것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쇼핑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Кто acne, MiaCL!! bên 사랑, presenter, 검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